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바람을 몇 개 부냐? 지금 새벽 4시 50분입니다 빡세네요 아침콜은 역시 힘듭니다 오늘은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침은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간 열심히 촬영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촬영 현장이 너무 멀어요 부천이고 부천도 더 들어가는 폐 부대라고 있나봐요 아무튼간 거기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아무튼간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많이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하하하하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오마이갓 하하하하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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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저에게는 우산이 있죠 흠흠흠흠 오.. 오.. 갑자기 비가 오네.. 잠시만 더 안 먹었는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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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장.. 알 수 있을 알아? 네.. 제잎다라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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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서야 촬영이 끝났습니다.. 촬영 안에서 영상을 많이 못 찍고 뭐라 그럴까 대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풍경 위주로 좀 많이 찍었고요 이번 촬영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오랜간만에 상업영화에 촬영한 거라서 2021년 6월 1일 아주 스타트업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간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현장에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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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아자, 문아자, 문아자